1. 노비스 먼저 노비스 부분 4위! 자 노비스 4위! 최강으로 114번 황성준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 앞쪽으로 마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상자 여러분과 트로피 준비되는 대로 진행해 드릴게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스텝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래도 트로피를 갖다 줄 사람은 저쪽 측면대로 편의상 시상하시는 분들은 무대 좌측으로 올라가주시면 동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서주십시오 가운데로 트로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위 황성준 선수였고요 dzy 蜀 蜀 蜀 蜀 蜀 蜀 b 蜀